현대자동차 크레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24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의 사이엠에 따르면 현대차 20만 9천 0.00K 지난해 현대차는 1998년부터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현지 전략형 소형차 싼트로를 시작으로 10개의 차종을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작년 하반기 인도 시장에 첫 출시한 소형 스포츠 유필리티 차량 SUV 크레타도 출시 직후부터 3개월 내속 SUV 판매 1위를 차지했다. 15.7 현대차 관계자는 금리 이하와 저유가 등으로 자동차 구매 여건이 좋아지면서 인도의 자동차 시장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중국과 함께 세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 공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12. funds via 12. 금리 이하와ический stat female 25. 유beit